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OBMTV에서 MC를 맡게 된 윤소연입니다. 밍밍디라고 해서 쿠팡 크리에이터분을 같이 모시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불러주셔서 더 감사드리죠. 네, 자기소개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 크리에이터 밍밍디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쇼호스트 박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밍밍디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지우게 되셨나요? 어, 일단 제 별명이 이름이 민지다 보니까 밍디예요, 밍디. 근데 뭔가 그냥 밍디라고 하면은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앞에 귀엽게 밍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밍밍디로 그냥 아주 깜찍하게 지워봤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부르기에 조금 어렵다 하셔가지고 초반에는 아, 이름을 바꿔야 되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나니까 밍밍디로 많이 인식을 해주셔서 다행스럽게 닉네임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딱 들었을 때 귀엽다. 그리고 민지님하고도 굉장히 또 잘 어울리는 닉네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박민지 쇼트님이시고요. 지금 쿠팡 크리에이터에서 밍밍디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탑10에 들어가는 우리 크리에이터분이에요. 매출 탑10입니다. 아이고. 축하드려요. 네. 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배지로? 아, 네. 이게 크리에이터 배지 제도라고 해서 이게 그린, 새싹 레벨에서부터 브론즈, 실버, 골드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좋은 상품들을 많이 만나서 다행히 이제 골드 배지로 조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맞아요. 매출을 많이 해야지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골드 배지.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터뷰하고 계시는 우리 소연님께서 저보다도 훨씬 많이 골드 배지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아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까지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어떻게 또 그런 탑10을 이룰 수 있었고 골드 배지를 할 수 있는지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뭐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좋은 제품들을 저한테 오퍼를 보내주신 이제 업체분들께서 어, 더 많은 영광을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어, 그냥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다고 하는 옛날에 어떤 영화 배우의 소상소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제품들, 그리고 쿠팡에서 마련해 주는 이제 라이브 미너 아이템이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 특가 방송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삼박자가 맞아서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고객님들께서 가져가신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셔서 아무래도 이제 그 좋은 영광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런 또 경손하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닙니다. 네, 또 그 쇼호스트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워낙에 또 방송을 잘해 주시는 박민지 쇼호스트님이시기 때문에요. 쿠팡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다른 데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이버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그립에서도 활동하고 있고요. 쿠팡에서도 제일 많이 선보이고 있고요. 뭐 뷰티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생활 이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쇼호스트님을 섭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SNS에 연락을 주셔도 괜찮고요. 또는 이제 쿠팡 쪽으로 통해서 연락을 주시려면 저희 쿠팡 크리에이터 페이지에 저의 개인 연락처랑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섭외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찾기가 어려우시다라면요. 김효석 아카데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매칭을 해드립니다. 박민지 쇼호스트님을 원하신다면 김효석 아카데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김효석 아카데미 출신이시잖아요. 맞아요. 김효석 아카데미의 최대 자랑은 우리 대표님이 김효석 대표님이시라는 거 안 그래도 쇼호스트로서의 활동하셨던 기간도 굉장히 길고 또 이제 워낙에 발이 넓으시잖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그래서 이런저런 사업들에 우리를 많이 사용을 해주시는 저희 이제 수강생들을 많이 사용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일단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제가 가장 김효석 아카데미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요? 사후관리가 되게 좋아요. 오 진짜 그거를 저도 정말 저도 학원생이잖아요. 맞아요. 사후관리가 진짜 끝내줍니다. 진짜 매주 진행되는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코로나라는 시국 때문에 조금 이제 보이스레슨 위주로 진행이 된다면은 예전에는 이제 PT라던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실력을 조금 더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이제 수강생들끼리 졸업생들끼리 같이 모이는 스터디 모임 반으로 좀 실력 향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너무나도 아우 떡소리나게끔 정말 말을 잘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다른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쿠팡 크리에이터를 하게 되면서 달라진 점이 있으셨을까요? 얻었던 거는 일단 저를 지지해주는 팬분들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기존의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방송되는 컨텐츠 내, 그 페이지 내에서 제가 얼굴을 비추고 나서 방송을 진행을 했다면 이건 이 쿠팡은 제 이름에서 제 크리에이터 홈페이지에서 방송이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 팔로워가 늘어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팔로워도 되게 많으시고요. 굉장히 또 찐팬님도 되게 많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SNS에서 굉장히 환똥을 서로 또 연락을 또 주고받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고객 관리를 되게 잘하시는 쇼호스트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제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냥 쿠팡 짱먹는 거? 짱먹는 거? 소소하게 그냥 쿠팡 짱먹는 거? 지금은 제가 간헐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탑텐이라던가 그런 걸로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제품들과 함께하면서 개인 역량도 길러가면서 꾸준히 여러분들께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내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박민지 쇼호스트님께서 정말 똑소리나는 방송 진행뿐만이 아니라 고객님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또 화수를 가지고 있는 쇼호스트님이시거든요. 만약에 원하신다면 김효석 아카데미로 전화를 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매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인사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저희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